제 친구가 일로 온대요 네? 뭐라고요? 제 친구가 저쪽 안에 있었는데 일로 넘어온대요 누가 온다고? 제 친구요 원래 구옥 안에 있었는데 사람도 구해가지고 일로 넘어온대요 구해?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구해서 저 괴물들을 뚫고 상처 하나 없이 감염 안 된 거 확실해? 감염 안 된 거 확실하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야, 여기 사람들 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가족들 생사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내 친구인지 뭔지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로 들여보내자고? 어? 아저씨 아저씨가 말 좀 해줘요 이제 곧 온다는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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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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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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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좀 넣어봐! 안전해! 안전해다고야! 그냥 푸자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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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rp! 도전! 배면! 언니. 오지마! 오지마, 성현! 가! 가야 돼! 야, 야! 쟤 좀 데리고 빨리 가! 너 가, 이 새끼야, 빨리! 가, 이 새끼야, 빨리! 빨리 좀 가! 힘 빠진다, 빨리! 우리 성현이 좀 부탁한다, 어? 내가 막을게. 가! 아니, 가! 가! 미안해. 빨리! 빨리 가야 돼요! 유성현! 우리 딸 이름이 사람이야! 알았지? 아니, 가야 돼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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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